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구요. 코드번호 005490 현지시각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9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포스코는 철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철강수요가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전방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전방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자동차산업 자동차나 뭐 이런 조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전방산업이라고 하죠. 경계민감사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여기에 이제 또 철강제품이 많이 들어가죠. 자동차에도 그렇고 조선에도 그렇고 철강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급감했고 거기에 이제 조선업황도 계속해서 좀 안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철강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또 더해진 거죠. 안좋은데 더 안좋아진 거죠. 더군다나 이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철강석 원재료죠.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포스코가 이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원재료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제품에 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악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조선업하고 조선업체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이 후판 협상을 합니다. 철강 이제 후판 협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상반기 한번 하고 후반기 한번 하는데 올해는 이제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워낙에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는 결론이 안났어요.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좀 결론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후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 3만원 정도 물론 포스코가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3만원 정도씩 가격을 인하를 하는 쪽으로 접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또 이 제품 가격의 인상이 아닌 또 인하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죠.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수요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요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격 원재료가 올라가는데 이 원재료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죠. 그래야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근데 수요만 많다고 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 100원인데 철강 제품을 90원에 팔면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10원씩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제품 가격을 좀 인상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반기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이나 이런 가격 인상이 자연스럽게 좀 이뤄져야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철강 가격의 판매 단가나 이런 부분들의 또 인상 여부. 왜냐하면은 한 번 더 남아 있거든요. 조선 후판 가격도 하반기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또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인상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한 번 또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추세 하락으로 가는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18년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시세 차익을 먹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매매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이런 파동들을 먹고 나오기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반등은 좀 나오고 있지만 이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추세의 전환 이 하락의 종지부를 찍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 이걸로 인해서 추세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반등도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의 매물 부담이 상당히 커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장기 하락하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매물 부담감에 상당히 좀 고전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물 부담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상승폭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최근에 외국인들 쪽에서의 연속 순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이 상승 흐름들이 다소 좀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추세 단기 추세는 이렇게 좀 살아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단기적인 추세 상승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올라갔을 때는 한 21만원대가 저항의 시작이 될 듯합니다. 21만원대부터 22만원대 올라갈 때마다 이런 구간 구간마다 상당히 저항, 매물의 압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이 하단, 추세 하단 정도인 한 19만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가 가능하겠다라고 보겠고 19만원대가 이탈한다면 아무래도 이전 저점 찍으로 내려오겠죠? 이전 저점을 찍으로 또 내려올 겁니다. 17만원대까지 또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수익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런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분기 실적에서의 적자 그만큼 지금 수익성 회복이 급선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한 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를 받기 때문에 별도예요. 별도 재무제표로 포스코가 좀 적자를 받기 때문에요. 하반기 철강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성 회복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는 19만원 정도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갔을 때는 21만원대부터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시작되는 만큼 21만원대 이상부터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포스코가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